대망의 윌슨쿠키가 남았어. 윌슨 베이비. 윌슨. 윌슨쿠키를 만들어보자. 쿠키. 대박이다. 저렇게 찍어서 하는구나. 저게 안 녹았나 보네. 저건 빼는 거 아니야? 저거는 안 녹아요. 베이킹 용도여서. 우와. 나무나 모양인데. 제대로? 돼? 윌슨쿠키. 윌슨쿠키. 근데. 목이 약간 금이 갔는데. 목이 잘렸는데. 이게 이제 좀 반죽이 제가 봤을 때는 완벽하지 않았던 것 같고 반죽이 부족했어요. 하이라이트인데 윌슨. 윌슨 베이비를 만드는. 하 scoldedẻ capita. 오탠다 내가. 우와. 우와. 옷 입힌다. 오. 똑같이 하네. 얼추 비슷한데? 아티스트. 저 benut도 아티스트할거 같아. 귀UM. 하니까 상상 Hex복igormann 도대체는 안 될 것 같은데... 세상에... 뭐야? 아 뭐야 이게? 침 흘린 거야? 없어... 볼터치만... 윌슨 어쩔 수 없다... 눈... 생각보다 좀 안 돼가지고... 내가 기괴해졌어... 너무 무서워... 내가 애매 울었을 것 같아... 이게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... 화이트를 더 사서 다 했어야 되는데... 이게 좀... 완성... 완성... 모양은 좀 맛은 이거였습니다... 만만 있으면 됐지 뭐... 제가 혼자 먹기 좀 아쉬워서 지혜가 좀 만들어봤습니다... 저거... 저거... 죽음의 베이킹 말고... 내가 키스콘이요... 위스키 스콘... 아니야... 아이고... 정말 정지스러워... 어머... 부정까지 이렇게 놨어요... 상대가 있어... 우리 것도 만들어서... 진짜요? 감사합니다... 불무침 이유로... 정말 아이고... 너무 먹고 싶었어요... 아이고 형 고마워요... 감사합니다... 우와... 이거는 뭐예요? 이게... 1순위예요... 아... 한번 보자... 궁금하다... 제대로 좀... 나갔어야 되는데... 나갔다... 슝... 뭐야... 뭐야... 아 이거 사온 거 아니냐... 사온 거 아니냐... 아니야...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... 아 이게... 이거랑 너무 다른데... 이거는 이제... 근데 코 높이가 다른데... 아니... 똑같은 틀로 한 거예요... 똑같은 틀로... 아 이거 상영은 했어... 필로 했네... 필로 했어... 얘가 지금 뭐 이렇게 놀랍 같기도 하고... 반대... 공평하게... 맛있거든... 아 아프겠다...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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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정말? 이야... 아 진짜? 제가 좀... 콜렉이야... 좀 변형시켰어요... 잘했어 잘했어... 좀 뭐가 다르네... 너무 맛있어... 진짜 맛있어... 커피 위에 딱이네... 음... 음... 빵 자체가 맛있다... 빵... 감사합니다... 이게... 너무 맛있어... 어우... 감사합니다... 먹어볼까? 요즘 좀 맛있어... 음... 음... 먹어볼래? 너 다리를 먹는 거라 좀... 그런가? 윌슨한테 윌슨을... 그리ever 안 하면... otras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